안녕하세요. 경기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성남시는 제6회 독서토론대회를 오는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독서토론대회는 오는 9월 8일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에서 열립니다. 참가 대상은 성남지협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생,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. 초등부 토론 도서는 13번째 아이, 논제는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입니다. 중등부 토론 도서는 10대가 알아야 할 미래의 부회이동, 논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직업은 줄어들 것이다입니다.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신청서와 서약서, 학교장 추천서를 기한 내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.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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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